우리 이 시간은 성경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 다시 한번요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 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는 무슨 어 무슨 나무 같아요? 어 힌트는? 네 맞아요 종료가지 종료 나무 잎을 들고 있죠? 자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물어보네요. 그렇죠? 자 아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 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 예수님이요 그 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자 우리도 종료 가지를 준비해볼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뭔가요? 네 왕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료 나무 가지군요. 네 그렇게 해서 종료 나무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어요. 다양한 이유들로 준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 진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왕이 이분이실지 몰라 하면서 같은 종료 나무지만 그 의미들은 조금씩 달랐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종료 나무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가서 그곳에 있는 나귀 새끼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한테 빌려와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떻게 쓰실 건지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서 갑니다. 자 이건 스가리아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한참 예언자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 왕이 이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예언했었던 그런 예언자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그 중에서도 더 어린 나귀 그죠. 더 어린 나귀 가장 겸손의 왕이라는 걸 의미하시겠죠. 나귀 새끼 이런 말이 이미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은 가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이제 빌리고자 합니다. 저기요 이 어린 나귀 좀 데려가고 데려가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주인은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말을 듣고서 이 나귀를 제자들한테 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자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뭐예요? 등에다 뭘 얹혀줬어요? 겉옷을 안장 그렇죠? 안장인데 겉옷을 올려줬어요. 사실 뭐 안장을 올려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나귀 새끼야 새끼 그리고 안장을 올리기엔 너무 작아 또 솔직히 그리고 그리고 이 겉옷은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겉옷 지금도 옷 중에서는 그 다음 다른 옷들에 비해서 겉옷이 제일 비싼 편이죠. 그렇죠? 어 근데 당시에는 겉옷이 가장 중요했던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였대. 그만큼 옷이 귀했거든. 근데 그 겉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나의 것을 전부 다 드리겠다. 자 이렇게 나귀의 안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세요. 자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어른을 이렇게 태우면은 아주 막 잘 달리고 신나서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새끼인데 그렇죠.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건강한 노세나 말 이렇게 그런 말들에 비하면 그렇죠. 조금은 볼품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타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는 거냐면 바로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제살들이죠.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같이 예루살렘 길로 올라 가십니다. 그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준비했었죠. 어린이들이 준비했었죠. 종료가지를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또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다 펼치면서 누구를 반기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반기기 시작해요. 호산나 다위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유에서 호산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요음이에요. 호산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반겼어요. 사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애를 왕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친루파겠지. 우리 옛날 친일파처럼 그 사람 그 왕도 역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죠. 늠름하게 분대를 이끌고 좋은 노세 말을 말 끌고서 들어오고 있었겠죠. 왕이 진짜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분명 진짜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이 올라가시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 신문을 받고 잡히셔가지고 어느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골고라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아 나 진짜 재밌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몰랐어 몰랐어? 알고 계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는 표현이 있거든. 너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 나는 결국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 죽을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아 나 이 길 말고 진짜 딴 데 가서 도망갔다가 좀 이렇게 더 큰 일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안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진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아까 말했죠? 나기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 나는 무력으로 해가지고 지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으로서 오히려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나의 십자가의 길로서 보이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는 되게 피곤한 얼굴이 있으셨겠지만 아마 눈물 범벅 흙 범벅 이시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아까 뭐라고 외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 너무 힘듭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이렇게 했겠지. 예수님한테 뭐야 저 예수님 저거 어?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 또 어떤 사람은 저 길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구원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들여온 그 이후에야 한참 된 이후에야 이들은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때 그 모습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 희생의 길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상진물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였는지 알아? 로마 시대에는 그냥 죽인 사람을 죽이는 틀에 불과했어. 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 죽어갔거든요. 예수님만 죽어간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그 사형틀을 의미화했어요? 바로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미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잘 떠올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고민 눈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는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을 뭐라고 불러요? 밑에 고난주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들이 이번 주간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그 고난의 그것들을 잘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주간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십자가 불 켜지는 거 있었죠? 잘 켜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더라도 말씀을 잘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쓰지 말래? 기도하겠다 그래.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들 있죠? 조그만 그림들 많이 붙여놨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에 빌라도가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들고서 골고루 언더가 올라가시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것들을 잘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번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어린이가 될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직 사랑과 용서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똑같아요. 끊임없이 겸손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그리고 겸손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게 의미가 있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같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 자리보다 더 밑에 내려가든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랑에 감사하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착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죽음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죽음의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인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